양념을 많이 달라고 요청한 손님의 불만에 센스 있는 답변을 보여준 사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양념치킨을 주문했다가 양념 소스가 부족해 컴플레인을 남겼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배달앱을 통해 단골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서 치킨 세트를 주문했다. 그런데 양념치킨 소스가 너무 부족하게 왔다고 운을 뗐습니다. A씨는 음식을 시킨 배달앱 리뷰에 양념치킨은 양념에 푹 절여야 양념치킨이다. 양념 대충 바르면 섭섭하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매장에서 다시 치킨을 주문할 때 이번에도 치킨에 양념이 적게 온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났습니다. 이후 A씨는 배달온 치킨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A씨의 요청사항을 본 매장 사장 B씨가 양념 많이 넣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지 마세요. 라고 치킨 배달 상자에 센스 있는 답변을 적어뒀기 때문입니다. A씨는 소스가 듬뿍 묻은 치킨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오늘 정말 훌륭한 식사를 했다며 하면 이렇게 잘하는데 안 하는 지점이 너무 많다. 오늘 너무 행복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인다. 좋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신 듯. 너무 맛있어 보이는 치킨이다. 사장님의 인심이 좋은 게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줄 모른다. 사장님이 좋게 받아줘서 망정이지 저건 진상짓이다. 단골이면 요청사항에 협박을 적어놔도 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